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귀여운 토끼 만들어 볼게요. 하얀색 토끼 만들게요. 하얀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이번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놓아준 후 가운데 점을 꾹 한번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이 비스듬한 선을 따라서 양쪽 색종이를 동시에 접어내립니다. 위에 솟은 색종이도 그대로 눌러주면 이런 사각 주머니 모양으로 접히게 돼요. 아래쪽이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어올립니다. 펼쳐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펼쳐주세요. 아래쪽에 생긴 이 선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접어줍니다. 접은 색종이를 다시 아래쪽에 접은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을 따라서 아래쪽 색종이 위로 접어올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왼쪽 색종이를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 다시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왼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를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줍니다. 아이스크림 접기 할게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앞에 접혀진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방금 접었던 위와 양쪽 모두 펼쳐주세요. 위쪽에 접혀진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접어줍니다. 위쪽에 접은 선을 따라서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위쪽으로 접어올립니다. 양쪽 옆의 색종이는 접은 선을 따라서 그대로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접은 선 따라서 그대로 가운데 쪽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색종이를 들고 맨 뒤쪽으로 있는 이 하얀색 색종이를 바깥쪽으로 빼내줄게요. 앞쪽에 있는 노란색 색종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있는 하얀색 색종이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오른쪽에 뾰족한 모서리가 이 가운데에 점에 가도록 접어줄 거예요. 이때 이 위쪽 부분에 손가락 넣어서 벌린 후 노란색 색종이만 가운데 쪽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모서리가 가운데 점에 가게 해주고 위쪽 색종이에는 손가락 넣어 주머니처럼 벌린 후 노란색 색종이만 가운데로 접어줍니다. 가운데 선을 따라서 위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계단 접기 할게요. 위쪽 부분을 조금만 남겨두고 다시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위로 접어 올립니다. 양쪽 옆에 뾰족한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줄게요. 반대쪽 모서리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토끼 귀 부분 접어 볼게요. 이 얼굴 위쪽 선에 맞추어서 토끼 귀를 뒤쪽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얼굴 선에 맞추어서 토끼 귀를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양쪽 모두 펼칩니다. 비스듬한 접은 선이 보여요. 이 선을 이 토끼 얼굴 선에 맞추어 볼게요.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이 비스듬한 선을 꼬집듯이 잡아준 후 얼굴 선 위쪽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 비스듬한 선을 얼굴 선 위쪽에 맞추어 줄게요.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벌린 후 앞에 있는 색종이만 비스듬한 선을 꼬집듯이 잡아준 후 얼굴 선 위쪽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노란색으로 접혀진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벌려줄게요. 반대쪽도 노란색 색종이를 이렇게 펼쳐주면 예쁜 토끼 완성이에요. 귀엽게 꾸며 볼게요. 동그라미 스티커를 이용해 눈동자를 만들어주고 사인펜으로 코와 손을 그려줍니다. 색연필로 귀엽게 꾸며주면 예쁜 토끼 완성입니다.